최근에 불교의 부처님 중에 가장 꼭대기다 이런 교주다 극락의 교주다 여기가 극락이라고 해보자 극락에서도 아무튼 이 중생성을 지닌 존재 중에 제일 꼭대기에 계신 분이 부처님 아니겠습니까 몸이 있으니까요 몸이 보통 새 구경천이라고 하죠 제일 끝내주는 빛으로 된 그런 형상의 세계에 거기 부처님 계시다 거기 아미타불 계시다 아미타불이 그런데 아미타불이 우리말로 하면 빛입니다 무량광이라는 뜻이 때문에 빛 성경에서 예수님도 빛이라고 나오죠 빛 그리고 이렇게 성자다 즉 영인 하느님 성령은 인격이 아닙니다 성령인 그리고 성부 성령의 하느님을 혼과 육의 차원에서 영혼 육의 차원 전체적으로 보여주신 분이 성자니까 사실 이 중생성의 꼭대기에 계시다고 보면 맞죠 아미타불도 비로자나불의 법신은 비로자나불이죠 법신이 비로자나불이고요 자수형 보신이라고 본인 안에서만 느끼는 보신이 있습니다 여러분 내면에 드러난 법신이에요 여러분 안에서 작용하는 법신을 노사나불이라 그래요 절에 가면 청정법신 비로자나불 원만 보신 노사나불 하는 건 똑같은 겁니다 비라는 것만 뺀 거예요 비로자나에서 강조 빛만 빼면 노사나불입니다 둘 다 빛이에요 빛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우주에 있으면 지금 비로자나 우리 안에 있어도 우리 안도 다 우주죠 비로자나 내 안에서 구체적으로 작용을 일으키면 우리를 인도하면 너 사나불 그러는 겁니다 그게 이제 거죽으로 나타나면 석가모니불도 되고 아미타불도 되고 이렇게 개체성을 가지고 등장합니다 개체성 가진 부처 중에 저 극락의 교주라는 분하고 천국의 주인이라는 예수님을 비교해 보면 제가 저는 어느 종교도 아니니까 객관적인 입장에서 비교해 보면 뭐가 다른지 모르겠다는 그 설명이 다 빛이라고 그러고 아미타불로 빛이라고 아미타불의 뿌리인 법신인 본체에 해당되는 피로자나불도 빛이라는 뜻이고 노사나불도 빛이라는 뜻이고 예수님도 빛이고 예수님이 심지어 아버지를 또 빛이라고 그러고 우리더라도 빛의 자녀라고 그러고 이렇게까지 해주는데 제가 비교를 안 하는 것도 섭섭하죠 이렇게까지 기록을 해놓으셨는데 제가 비교해서 이해하시면 훨씬 기독교건 불교 이해하시는데 도움이 되실 거다 자기께 더 이해가 돼요 남의 걸 정확히 알면요 내 거를 이해하게 됩니다 왜 이게 나왔는지도 잘 모르고 우리가 해요 왜 이게 현실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이런 가르침이 등장했는지 잘 모르고 합니다 그런데 남의 걸 보면요 아 이게 이런 용도로도 쓰이고 이런 의미도 지니는구나 하는 걸 훨씬 입체적으로 느껴요 그래서 비교해서 공부하시는 게 좋습니다 억지로 갖다 붙이시지 마시고 부딪혀 보시면 내가 가진 게 뭔지 더 잘 보인다는 거예요 충돌을 시켜보시래요 억지로 맞추려고 하시면 둘 다 망가집니다 저는 그래서 탁 한번 부딪혀 보는 거예요 부딪히는 중에 너무 자명한 것들은 받아들이시면 되고 찜찜한 건 보류하시면 되고 걱정하실 필요가 없어요 충돌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자꾸 부딪혀 보세요 그럼 이렇게 말씀드리고 제가 예전부터 드린 말씀이잖아요 신약이 대승경전들보다 먼저 완성됐기 때문에 신약성서가 영향을 줬을 것 같은 부분이 많다 대승경전에 실제로 불교경전 중에 근강경까지 보면요 근강경은 지금 반야부 계통의 경전을 대표합니다 그리고 그걸 진짜로 대표적으로 하나로 써머리 해놓은 게 반야심경이라는 거예요 600권 반야부의 경전들은 거기는 다 공의 지혜를 노래해요 대승경신이 이미 거기서 드러납니다 우리는 초기불교에서 무상고 무아만 따지면서 열반에 들어가자는 사상에서 대승으로 내려오면요 초기불교에서 한 500년 와서 대승이 등장한 게 대승의 가장 초기적인 모습들이 여러분이 아는 근강경이나 반야심경들이에요 유명한 게 이런 비슷한 경전이 많아요 600권 중에 근강경도 있고 그 600권 반야부 경전을 하나로 요약한 게 반야심경이라는 겁니다 반야부 경전의 핵심만 모아놓은 경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두 개만 보시면 여러분이 대충 알 수 있어요 여기 핵심 사상이 뭡니까? 오온이 공하더라 그런데 보살은 이걸 알고 보살은 이걸 정확히 알고 중생을 구제하면서도 구제한 것이 또 공이라는 걸 알면서 구제하더라 이게 근강경이나 반야심이 핵심 사상입니다 눈앞에 보이는 형상이 있지만 형상의 실체가 공한 줄 아는 거죠 이 형상이 여러분 눈에 보이시죠? 이 형상과 형상을 바라보는 여러분의 애고 둘 다 공입니다 왜? 둘 다 참나의 작용이거든요 이걸 보면 펜이 있고 펜을 보는 내가 있죠 둘 다 현상계의 작용을 일으키죠 현상계 안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현상계 너머에서 알아차리고 있기 때문에 존재합니다 그 알아차림은 공성이에요 거기엔 어떤 때도 묻을 수 없고 불생불멸하고 늘지도 줄지도 않고 항상 청정한 자리 그래서 근강경도 항상 이 일체를 바라보고 일체에서 수작을 부리되 현상계 안에 있는 게 전부라고 생각하지 말고 뭐든지 하셔도 좋아요 뭐든지 하셔도 이게 이 형상이 본래 공한 줄 알고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보시를 하더라도 근강경에서 나온 핵심 사상이 왜 이 중생구제를 얘기하느냐 오온이 공하다고만 끝나면 소승이랑 큰 차이가 없죠 일체가 공한 줄 안다는 것은 소승이랑은 다르죠 소승은 자아를 해체시켜서 열반에 드는 게 위주인데 대승은 현상계 전체가 참나의 작용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참나의 작용이진 말고 가만히 있으면 힌두교 성자랑 똑같아요 힌두교도 일체가 불화만의 작용이라고 하면서도요 신성의 작용이라고 하면서도 들어 앉아 있으면 대승 보살들한테는 소승으로 보입니다 대승은 그래서 다른 게 이때가 확실히 대승인 게요 초기불교랑 다른 게 중생구제 보살이라는 존재를 등장시키고요 중생구제를 강조하고 육바라밀을 강조하는데 이 중에 특히 반야바라밀을 강조하는데 이거와 함께 근강경에서 강조하고 있는 게 보시바라밀 육바라밀 중에 몇 개를 들먹이면서 반야로 꿰뚫어보고 일체가 공한 줄 알고 중생구제에서 제일 중요한 보시행 보시행을 할 때도 보시바라밀로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나온 말들이 응무소주 생계심 텅빈 마음으로 마음을 일으켜서 바람일을 행하라 텅빈 마음으로 무상보시 형상에 대한 집착 없이 보시를 행하라 중생을 엄청 구제하라는 얘기를 합니다 적극적으로 구제하되 일체가 본래 공한 줄 알고 해라 공한 줄 모르고 하면 중생이고요 공한 줄만 알고 있으면 보살이 못 되고요 공한 줄 알고 적극적으로 중생을 구제하러 다니는 존재가 보살이다 하는 걸 분명히 하고 일체 중생을 다 구제하고도 내가 중생을 구제했다는 상은 갖지 마라 이게 금강경 반야경의 핵심 사상입니다 이게 등장해요 기원전에 이건 기원전 사상으로 봅니다 현재 이게 등장인데 이게 지금 유마경이나 화음경 입법계품 화음경 10지품 이게 대승 경전 중에 앞서 정리된 것들입니다 이것들하고 이거랑 차이는요 이걸 소승에서 대승 넘어가는 과도기적인 철학이라고 합니다 금강경 반야경은 그래서 형식도 초기 경전 형식을 따르고 있어요 금강경 같은 보면 형식을 보면 초기 경전 같아요 역사적 석가모니한테 직접 얘기를 듣는 것처럼 쓰여져 있습니다 대승으로 넘어간 판타지 소설처럼 배경부터 우주에서 설법이 이루어지고 이런 스토리들이 전개돼요 그리고 대승 스토리가 아주 강력해져요 화음경, 유마경은 기원 후 1세기 후 작품으로 봐요 기원 후 한 100년 정도 됐을 때 그때 갖고 있는 보살상은 명확해져요 이제 공을 강조하던 금강경 반야경이 아니라 공은 기본이고 적극적인 보사량 현상계에 아주 더러운 데 들어가서 적극적으로 중생을 구제하는 조금 더 현상계랑 절대계를 둘러보지 않는 그런 철학 열반에도 머물지 않고 생사에도 머물지 않고 양세계를 살아가는 보살이라는 존재에 대해서요 더 적극적인 표현이 나옵니다 그래서 직업 귀천 전혀 없이 신분 귀천도 없고 직업도 안 따지고 어떤 것도 안 따지고 누구나 다 보살이 돼서 보살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유마경은요 이 금강경이나 반야신경의 발전된 형태입니다 유마경이 근데 여기서 이거 읽으시다가 이걸 읽으시면 불교에 대해서 선입경 갖고 있는 분들 있죠 불교는 이런 것이다 공을 얘기한다 그래서 읽으면 읽을만 해요 공을 얘기하니까 반야신경 같은 그래서 초기불교 심지어 초기불교 공부한 분도 금강경이나 반야신경은 읽을만 해요 그 공을 또 적당히 초기불교에도 공은 나옵니다 오원의 세계가 본래 텅 비어있다 이런 입장도 있어요 석가모원 입장 중에 왜 무상고 무하니까 복자적 실체가 없으니까 그래서 초기불교도 이미 재범무와 일체법은 나라고 할 것이 없다 다 있잖아요 그런 사상이랑 연결해서 읽으면요 이해할 만한 부분도 꽤 많아요 그러면서 초기불교에도 포시하라고 하잖아요 초기불교식으로 이해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 경을 아주 다른 사상인데도 왜냐하면 이 사상은 지금 눈앞에 보이는 이 만법이 그대로 참나의 작용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미 참나도 인정하지 않는 태생하고는 다른 얘기인데도 참나의 용어를 초기불교적 용어를 쓰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이해해 보려면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많아요 니까요로 보는 금강경 초기불교 관점에서 반야신경이나 금강경의 연구는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읽을만 하니까 유마경으로 가면 일이 커져요 분명히 유마경은 금강경에 발전된 형태입니다 유마경 안에 반야신경 같은 내용들이 그대로 등장해요 계속해서요 금강경의 핵심 사상들이 계속 등장해요 그런데 두 경은 느낌이 완전히 달라요 금강경은요 완전히 사바세계 진창에서 구르는 경이에요 선정에 들 때 마구니 짓도 해야 된다 선정에 들면서도 욕망을 구현해보라 유마의 얘기를 들으면요 점잖은 불자분들이 유마경을 보시면요 눈을 씻고 싶을 거예요 귀도 씻고 싶고 내가 마구니 소리를 들었다 할 정도의 센 얘기예요 그렇게 스토리가 발전합니다 그러니까 일체가 공이다 현상계의 일체가 참나의 작용이다 이 얘기를 하면요 그리고 보살도를 잘하자 그걸 알고 보살도하자 여기까지가 금강경이면 유마경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현상계에서 어떻게 살아갈 거냐의 진지한 고민에 대한 답입니다 현상계에서 그럼 별짓도 다 하면서 공인 줄 알고 살아가는 보살도 그러면서 끝없이 중생을 구제한 열반에 드는 법은 너무 잘하는데도 초기 불교식 열반에 드는 법은 너무 잘하는데도 절대로 들지 않으면서 중생을 위해서 내가 지금 중생을 위해서 고통을 겪는 것 또한 본래 공이다 하고 알고 살아가는 아주 실전적인 모습이죠 보살의 아주 실전적인 모습이 등장해요 화원경 십지품에도 등장하고 거기를 아주 레벨까지 열 단계로 나눠 놨죠 비슷한 시기에 나온 겁니다 현재 원본이 남아있는 게 산스크립트 원본이 남아있는 게 화원경에서 십지품하고 입법 개품이에요 선재동자 이야기 거기 가보면 선재동자가 창녀한테까지 가서 도를 배워요 창녀도 보살일 수 있다는 거 거기 보면 폭군도 나오고 인자왕도 나오고 소년한테도 가서 배우고 소녀한테도 가서 배우고 비군이 비군한테만 배우는 게 아니에요 50상 선지식의 대부분은 종교도 다르고 다 다양한 사람이에요 이 정도로 스케일이 커져 버려요 그런데 저 같은 경우는 그러면 금강경에서 유마경 화원경이 나오는 그 사이에 지구상에 뭔 일이 있었냐 지구상에 제일 보살의 아주 실전적 모델이 돼주는 예수님이 그때 다녀가셨다는 중간에 그리고 바로 이분은 다녀가자마자 기원 후 한 5, 60년대부터 이미 성경이 제작됐어요 바로 문원화됐어요 불경이 문원화되는데 되게 오래 걸렸다면 이쪽 문화권은 기록문화예요 바로 기록해버려서 로마시대잖아요 기록 바로 만들어졌죠 그러니까 지금 이 신약성서가 어떤 식으로든 금강경과 반야신경과 유마경 화원경 사이에 저는 영향을 줬을 거라고 본다는 겁니다 어떤 식으로 그리고 그러니까 성경에서 또 반대로 성경에서 금강경, 반야신경의 영향을 볼 수도 있지 않을까요 서로 이렇게 영향을 주고받았다면 그 측면도 보셔야 돼요 이 얘기를 하면 제가 이 얘기를 좀 자제하는 이유가 왜 자꾸 그 아미타불 그럼 아미타불 신앙도 캐시메르 지방에서 나왔는데 그게 이란 적경지예요 예전에 그러니까 외래 문화가 엄청 들어온 데예요 거기서 아미타 신앙이 탁 나와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란의 조로아스터교의 영향이라고 하는데 저는 신약성서의 영향을 주장한 내용이 너무 똑같으니까 이 아미타불관이 불교 안에서 정립되는데 실전했던 예수님 스토리가 분명히 영향을 줬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예전부터 많이 드렸어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세요 그러면 디승불교에 예수님의 영향을 줬다 그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그러면 기독교에 불교 영향을 줬다고 또 불교에서는 많이 주장하시거든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일화 가운데 석가모니가 했던 일화들이 되게 많아요 무리를 걷거나 제자들을 전도 보내거나 이거 그대로 스토리가 다 있습니다 불경에 초기불경부터 나오긴 해요 음식을 나눠 먹었는데 넘쳤다 하는 이런 얘기들이 유마경에도 나와요 그게 근데 초기불경에도 있어요 자 이런 얘기들 이게 모아보면요 비슷해요 스토리가 성도 할 때 마구니가 저쪽은 악마가 와서 방해한다거나 그때 하는 말도 되게 비슷합니다 질문 오간 것도 비슷해요 영향을 받았다고 볼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기독교에도 불교 영향이 있을 수 있다 서로 이렇게 이 얘기를 하면은 이제 예수님이 인도 갔냐 안 갔냐 이제 그 얘기로 흘러가요 알 수 없어요 갔는지 안 갔는지 어떻게 젊은 시절 기록이 많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 시기에 인도 갔을 거라는 주장인데 가셨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근데 가셨든 안 가셨건 분명히 불교의 영향을 분명히 논할 수 있다 기독교 안에서는 하나님으로 표현되지만 불교에서는 공으로 표현됩니다 공이 하나님이에요 그게 지금 화엄경에 오면 그 공이 비로자나불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공이었는데요 금강경에서 그냥 공이라고 했는데 벌써 화엄경 유마경 올 때는요 비로자나불 같은 존재로 등장합니다 부처로 등장해요 이제 그 단순한 공이 아니라 하느님 같은 이상을 갖고 등장합니다 부처가 신격화됐단 말이에요 부처가 이제 석가모니불도 비로자나불처럼 묘사됩니다 이제 석가모니불도 아미타불처럼 묘사됩니다 석가모니불은 극락 얘기하신 적도 없고 본인은 현상계에서 도를 이루시고 삼계를 떠나신 분이에요 난 떠난다고 가버리신 분인데 아미타불은 전혀 다릅니다 성격이 현상계 안에 머물면서 현상계 중에 제일 어른으로 존재하면서 중생을 다스리시는 부처예요 극락으로 인도하시는 부처예요 예수님이랑 상이 똑같죠 그림이 똑같아요 그런데 기존의 불교에는 그런 상이 없었다는 거예요 이게 그 차이입니다 신약성서의 영향을 논해볼 수 있는 부분 그리고 또 신약성서에도 예수님한테 불교적 관점들이 들어갔을 거라는 건 오히려 그런 얘기는 저 어렸을 때도 있었어요 책으로도 있었어요 부타와 예수인가 이런 책 보면 성경에 나타난 불교의 일화들 이런 얘기들을 아주 자료 모아서 있었습니다 그런 얘기는 흔하니까 그래서 저는 그런 얘기보다 도마보금에 나타난 금강경의 철학 이런 얘기 잠깐 드리면 재미있지 않을까요 도마보금에 그러면 과연 예수님이 만약에 금강경의 영향을 받으셨다면 뭔가 흔적이 있겠죠 기존 성경에도 있겠지만 저는 도마보금 자체를 이게 지금 어록의 형식입니다 논어처럼 다 이래요 예수알 예수알 총 114개의 구절인데 예수알 뭐라고 예수알 뭐라고 이렇게 진행되어 있는 어록 그래서 이게 많은 학자분들이 어록의 형식이라 일화나 행적 위주의 기존 4대 보금과는 분명히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 보금이 절대로 뒤진 보금이 아니다라고 봐요 현재 우리가 발견한 도마보금은 한 200년 뒤 예수님 활동했던 시기보다 한 200년 뒤 나온 걸로 보이지만 분명히 그 원형의 기록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도마보금에서 한번 금강경을 읽어봐도 재미있지 않을까요 제일 금강경이랑 예수님 가르침을 하나로 묶어서 얘기하기 제일 좋은 게요 예수님이 이런 얘기 하신 거 있죠 오른손이 한 거 왼손이 모르게 하라 이 무상보시를 제일 잘 설명한 거 금강경의 핵심 사상인 무상보시 베풀되 자선을 베풀되 형상 없이 하라 심지어 그러니까 그 말이 제일 센 말이죠 오른손이 한 걸 왼손이 모르게 하라 이게 그러니까 금강경하고 이미 공간보금에도 나오는데 도마보금식으로 한번 읽어볼게요 도마보금에는 좀 더 성령각상이라든가 이런 얘기가 더 재미있는 얘기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금강경으로 본 도마보금 이렇게 보셔도 돼요 굳이 뭐 두 개를 실제 어떤 영향을 줬는지 역사적 자료를 제가 찾고 얘기하는 건 아니니까 그냥 비교만 해서 본다고 생각하시고 가볍게 한번 봐보세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도마보금 4절인데요 많은 날을 살아온 노인이 아주 나이 많은 노인이 태어난 지 7일 된 어린아이 7일이 왜 중요한 게 되냐면요 당시 유대인들 중에 남자이 8일이 되면 한례를 해요 지금 한례도 받지 않은 막 태어난 아이라는 뜻이에요 태어난 지 7일 된 어린아이 아주 갓난아이예요 갓난아이한테 생명의 자리에 대해 묻는 걸 꺼려하지 않다면 그는 살게 될 것이다 영생의 답을 얻고 싶다면 노인이 태어난 지 지금 7일 된 아이 갓난아이한테 묻는 걸 꺼려하면 안 된다 왜냐? 처음 된 많은 이들이 나중될 것이며 이게 순서 따지고 있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처음이라고 떡대다가 다 나중되고요 나중된 자가 처음 될 거고요 근데 여기서는 지금 처음 된 자들이 다 나중되 많은 자가 나중될 것이며 그러나 결국 그들은 오직 하나가 될 것이다 결국 얻으면 다 똑같을 것이다 그러니까 나이 따지지 말고 에고 누름이라는 거예요 이원성 속에서 보지 말고 도를 얻는 데만 초점을 둔다면 다 도를 얻을 수 있다 이게 금강경에서 뭔 사상이랑 통할까요? 금강경에서 이것만 버리면 부처된다 하는 게 네 가지 있습니다 사상 아상 중생상 인상 수자상 이게 수자상 버리라는 얘기죠 내가 나이 얼마 먹었다 하는 상 버리라는 고상 버리면 바로 하나가 될 수 있다 이 얘기를 해줍니다 통하죠 저는 강의로 그냥 논문을 씁니다 이런 건 어디 이런 주장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냥 제가 발표하는 거예요 읽다가 제 가슴에 울리는 게 있으면 발표합니다 편하죠 유튜브를 통해 계속 꾸준히 발표해다가 보면 논문도 나오겠죠 이번에 또 고대 전성기 교수님이 축의 학술 대회 뭐 하시는데 보내주셨더라고요 저를 인용해서 제 강의나 자료를 학문선이나 입문선의 가능성을 제시하면서 그 근거로 유농식의 양심선 그분이 그때 유농식의 양심선을 논문으로 써서 세계인문학 포럼에 발표해 주셨던 분이잖아요 이번에 또 논문 하나 저는 논문을 안 쓰는데 자꾸 그런 논문의 제 얘기들이 잘 정리돼서 올라가더라고요 혹시 관심 있으시면 찾아보십시오 원효의 화쟁선과 저의 양심선을 바탕으로 현대에서 입문선이나 이런 학문선을 선이라는 게 결국 몰입이에요 몰입을 통해서 학문하기 몰입을 통해서 익문화하기 그런 게 화쟁사상이나 양심사상에 기반을 둬야 된다 이제 이런 말씀들을 잘 정리해서 해 주셨더라고요 거기 보면 제 유튜브 내용이나 제 자료들이 잘 정리돼 있으니까 한번 참고해 보시고요 못 얘기하다 거기까지 이거는 잠깐 광고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5절 광고하면 스킵하지 마라고 스킵하지 마시고요 5절 한번 볼게요 이게 진짜 재밌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길 그대들의 면전에 있는 걸 알아야 된다 눈앞에 있는 걸 알아야 된다 그러면 그대들에게 감춰진 것이 드러날 것이다 눈앞에 있는 걸 정확히 알면 감춰진 게 드러날 것이다 장차 드러나지 않도록 감춰진 것은 없다 다 드러나게 돼 있다 이건요 저는 딱 읽으면서 뭐가 있냐면 금강경에 범소유상 개시허망 그 구절 아시네 일체의 형상이라는 거는 형상상자도 이겁니다 눈앞에 있는 눈앞에 나무가 있죠 눈앞에 있는 상을 지금 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상 상이라는 건 모두 허망하니 재상 비상 일체의 상이 모두 상이 아닌 줄 알면 즉견 여래 곧장 여래를 볼 것이다 네 눈앞에 있는 형상이 형상이 아니란 걸 알면 너는 여래를 보게 돼 있다 예수님 너 눈앞에 면전에 있는 걸 알면 감춰진 것이 드러날 것이다 어떠세요 무슨 말 같으세요 여러분 이 펜이 제가 예전에 이거 펜으로 보이십니까 뭐 이런 얘기 펜으로 보이십니까 이 펜은 여러분 참나의 작용입니다 면전에 있는 것의 의미 이게 아버지의 작용이구나 참나의 작용이구나 라는 걸 정확히 아시면 즉 바라보고 있는 나 I am 있죠 순수한 나의 작용입니다 이 펜이 눈앞에 있는 게 순수한 나 즉 이 하느님의 영으로 인해 존재한다는 걸 아시는 분은 감춰진 게 드러나요 이 형상만 보던 사람이 형상이 형상이 아닌 줄 알게 되면 금강경도 그 뜻이에요 형상이 단순한 형상이 아니라 공의 작용이라는 오온이 공이라는 걸 알면 공이 드러나요 색을 봤는데 공이 보여요 수상행식 느낌을 봤는데 공이 보여요 생각을 봤는데 공이 보여요 아르마리를 봤는데 내 머릿속에 돌아가는 생각을 봤는데도 공이 보여요 그게 공의 작용이니까 눈앞에 있는 형상을 보고 그 형상을 알아차리는 나 자신을 바라보실 수 있으면 공을 보실 수가 있죠 이 비슷한 게 있죠 거기 유명한 얘기 있지 않나요 도마보금 하면 이건데요 제일 유명한 게 예수님께서 77절 말씀하시길 나 이게 IM입니다 나라고 하는 거는 모든 것들 위에서 빛나는 빛이요 나는 모든 것이다 나로부터 모든 것이 나왔고 나에게 모든 것이 도달하게 된다 나무 토막을 쪼개봐라 거기 나가 있다 돌멩이를 들어봐라 거기 그대들은 거기서 나를 발견하게 될 것이다 돌멩이를 들어봐도 나고 뭘 해도 나죠 나만 보이죠 여러분 펜을 보시는 여러분을 보고 있는 거예요 이 펜을 볼 때 여러분도 보고 있는 거예요 펜만 보이는 것 같죠 상에 집착해서 자기가 상만 보는 줄 알고 사는 거예요 이 상이 존재하게 한 여러분 자신 IM도 같이 보고 계시는 게 사실 사람들은 몰라서 그렇지 모든 게 나로부터 나온다 하는 우리 학당 로고가 저 가운데가 나죠 모든 게 나로부터 나온 여기서 여러분 하는 모든 짓이 나로부터 나오는데 그걸 알고 사시냐는 거예요 알면 내 삶을 이루고 있는 모든 형상이 단순한 형상이 아니라는 걸 알게 돼요 그러면 열애를 봅니다 이게 예수님 면전에 있는 걸 정확히 알면 감춰진 게 드러날 것이다 이런 얘기들은 건강형 해설로 넣어도 손색이 없는 말씀 이해되시죠 예수님 이렇게 얘기하세요 진짜 이게 어떤 형상도 없는 자리인게요 사람들이 눈앞에 어떤 하나님 보좌에 앉아계신 하나님을 봤다 다 부질없는 소리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내가 17절에서요 내가 그대들에게 어떤 눈도 본 적이 없고 어떤 귀도 들은 적이 없고 자 오감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손도 만진 적이 없으면 이거 오감대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인간의 마음에 한 번도 나타난 적이 없는 마음에 나타난 적도 없어요 여러분 마음에 어떤 형상으로 나타난 적도 없어요 그걸 줄 것이다 어떤 형상도 없는 그 자리를 줄 것이다 이게 공이죠 예수님은 정확히 알고 계십니다 이런 걸 성경구절에서 만나야지 재밌죠 그런데 이런 게 노자가 한 말이 있어요 노자 제가 노자 풀이할 때 이 구절 넣어놨어요 도모보고 노자 한번 책 보시면 있어요 노자 보려고 해도 보이지 않고 그 자리는 들으려고 해도 들리지 않고 잡으려고 해도 잡히지 않는다 이분 설명도 똑같아요 보고 듣고 붙잡고 이 셋은 우리가 따져볼 수 있는 게 아니다 마음으로 헤아릴 수도 없다 이것이 혼연한 하나이다 이게 노자에 나온 구절입니다 도를 설명할 때 들으려고 해도 들을 수 없고 보려 해도 볼 수 없고 붙잡으려 해도 잡히지도 않고 그리고 이 셋은 우리가 따져볼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예수님은 정확하게 똑같이 얘기하고 계세요 순도도 똑같아요 어떤 눈도 본 적 없고 어떤 귀도 들은 적 없으며 어떤 손도 만진 적이 없으며 인간의 마음이 한 번 더 나타난 적이 없다 이거 보시면 아마 또 도마보금은 노자 뵙겠네 이렇게 또 얘기해요 성급하게 가지 마시고 재밌죠 도라는 게 다 통합니까 그런데 고린도전서에 여러분이 아는 식으로는 고린도전서에 얘기해요 어떤 눈도 보지 못하고 그러니까 이 도마보금의 이 내용이요 고린도전서의 사도바울의 말로 이렇게 나옵니다 어떤 눈도 보지 못하고 바울도 노자 봤다는 얘기가 되죠 어떤 눈도 보지 못하고 어떤 귀도 못 듣고 어떤 사람의 마음에도 의식에도 그려진 적이 없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는 이들을 위해 준비해 두셨습니다 똑같은 얘기죠 사도바울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마보금에서는 예수님 말씀으로 훨씬 정확하게 얘기되고 있어요 지금 도마보금이 더 지금 설명이 정확하죠 이런 것도 있고요 파격입니다 이원성을 떠나게 해버려요 지금 18절도요 예수님 제가 많이 읽어드렸던 구절인데요 저희에게 얘기해 주세요 우리의 종말은 어떻게 올까요? 사람들이 다 지구의 종말 지금 걱정되는 분들 많죠 같이 들어보세요 종말은 어떻게 올까요? 예수님이 이럽니다 그대들은 시작을 발견하고서 종말을 찾는 것인가? 너 시작은 아냐? 어디서 시작됐는지는 아냐? 어딜까요? 나요 예수님은 시간 속 안에서 종말을 찾는 사람한테 시작과 끝은 다 그 자리인데 너 시작은 아냐? 시작이 있는 곳에 종말이 있다 그대들은 보라 알파가 오메가다 이 얘기는 알파를 찾아라 거기 오메가다 시작에 머무른 자는 축복받을 것이다 그 자리에 머물 수 있으면 축복받는다 왜? 그는 종말을 알 것이며 죽음을 맛보지 않을 것이다 시공을 초월한 존재니까 죽음을 맛보지 않는다 여기서 죽음을 맛보지 않는다는 거 꼭 여러분 에너지체를 얻은 걸 얘기하시면 안 돼요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죠 참나를 만난 것만으로도 예수님은 영생을 얻었다고 말하시는 구절이 많아요 지금 이것도 참나 찾은 거죠 그냥 여러분 이원성을 떠난 자리 찾았죠 스님들은 이 자리를 찾으면 생사를 초월했다고 그러죠 생사 초월한 것도 영생이잖아요 꼭 우리가 어떤 영적인 몸을 얻어야만 영생이다 하는 건 당시 유대인들이 그런 영적인 육체를 중시했어요 그 얘기도 안 할 수가 없어서 하는 거예요 다만 제가 안타까운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영생에 대한 얘기를요 성령이 드러나면 영생이다 라고 얘기를 하시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영적인 육체를 가지고 얘기하시는 경우도 있고 자유롭게 얘기를 하시는데 사도들 가면 영생이란 말이 영적인 육체라는 데 집중돼요 그래서 자기들이 얘기할 수 없는 영역이 돼버려요 사도들도 지금 이런 차원이라면요 참 성령 깨닫게 해주는데 사도들도 잘해요 그런데 감히 그걸 영생이라고 안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면 영생이라고 이렇게 더 자신 있게 영생을 선포하십니다 성자라서 그러신지 제자들은 그렇게 영생을 선포를 못해요 예수님한테 물어보자는 입장이죠 예수님의 선찰을 바라자는 입장이죠 뭐 그런 조심스러운 자세는 좋은데 너무 조심하다가 예수님 뜻을 애곡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 이원성을 떠나서 오직 모른다 해서 순수한 아이엠 상태로 계시면 신이죠 여러분이 여러분이 신이니까 영생인 거예요 그 자리는 견성만 해도 성령만 만나도요 이미 여러분은 영생의 한 키를 얻어요 영적인 에너지라는 거는 현상계 안에서도 또 영생의 구체적인 모습이죠 그건 그거더라도 이미 여러분은 지난번에도 한번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성령만 깨치고 성령 안에 거하기만 해도 여러분은 성령과 함께 사는 거죠 그럼 뭘 걱정하실 게 있나요 그쵸 이 스님들 같으면 그걸 생사일회라고 하는데 생사일회가 영생이죠 생사를 초월했다 생사를 넘어서 한결같은 참나자리 안에 내가 자리를 잡았으니 영생이죠 그것도 그런 의미에서 이것도 영생입니다 그러니까 좀 넓게 생각하세요 너무 영적인 에너지에만 집중하지 마세요 제가 이제 영적인 에너지까지 풀어드리는 거는 그 당시 유대인들은 분명히 몸의 부활이라는 것까지 다 알고 있었어요 거기에서 예수님이 구체적으로 영생관을 영생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 갖고 계셨다 그 문화권 속에서 그런데 가끔씩 보면 이렇게 죽음을 맛보지 않으리라는 표현이 그런 에너지 영적인 육체에 빼고도 얘기할 때도 있더라 하는 거는 그럼 이게 원만한 영생은 아니더라도 이미 영생의 되게 중요한 답을 찾은 거죠 여러분 성령만 만나도 이미 그 성화까지는 안 돼도 이미 칭위라고 하잖아요 이미 의로워진 거잖아요 거듭나긴 한 거잖아요 거듭났는데 거듭남이 완전해지지 않았을 뿐이죠 영적인 육체까지 얻으면 더 완전해지겠죠 하지만 여러분 이미 거듭났고 여러분 안에 이미 천국이 선포됐어요 성령 안에 사시기만 하면 이미 여러분만의 성령의 질서가 이미 도입된 거잖아요 천국이 선포된 거예요 다만 육체까지 성화되지 않았을 뿐이죠 이미 천국은 여러분한테 왔다 이미 영생은 임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더 완전한 영생은 영혼육이 다 완전해지는 게 가장 완전한 영생이겠죠 이런 표현들 속에서 우리가 그런 것도 읽을 수 있어야 돼요 이런 경우에도 예수님이 죽음을 맛보지 않으리라는 얘기를 하시는구나 자 그러면 또 하나 제일 중요한 겁니다 도마보금이 중요한 게요 이 구절은 다 있어요 성경에 숱해요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이거는 너무 잘 아시죠 그런데 이런 식으로 표현되지는 않았어요 62절에 이 책은 영생의 비결을 얘기해주는 책입니다 시작부터 죽음을 맛보지 않으리라 그러니까 이 안에는 성령각성과 영적인 몸에 대한 얘기들이 많이 나와요 영적인 몸을 얻어야만 영생하리라 이런 말도 분명히 예수님은 하시고 있거든요 그런데 영혼육의 온전을 이겼을 때 혼의 온전은요 여러분 사랑의 실천 아닌가요? 양심의 실천 영은 성령각성, 혼은 양심의 실천, 육은 영적인 육체 이게 제일 원만한 모습이죠 그런데 영생에서 이 혼의 부분도 분명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거는 공간보금에서 이미 충분히 많이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도마보금에서는요 공간보금만큼 이렇게 많이 거론되지는 않지만 그런데 짧게 등장해도 강렬하게 등장합니다 보세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길 나는 비밀스러운 가르침을 합당한 자들에게 나의 비밀스러운 가르침을 드러낼 것이다 비밀스러운 가르침에 합당한 자들한테 나는 밀교조, 은밀한 가르침을 줄 거다 그래놓고요 그대의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이게 비밀스러운 가르침이에요 도마보금에서 아주 신법이라는 거예요 이게 영혼육이 온전해지는 신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각성과 영적인 육체보다 사실 더 어려운 게 양심 실천입니다 이 얘기를 안 하고 가면 여기서 많이 안 다룬다고 해서 이 얘기를 아예 안 다루지 않고요 오히려 짧지만 강력하게 딱 찍고 가요 사실은 그게 비밀스러운 가르침입니다 오른손이 한 일 왼손 모르게 하는 게 이게 무상보시잖아요 깨어서 보시를 행하라 자선을 행하라 이게 비밀스러운 가르침입니다 이게 도마보금의 금강경의 전용적인 응무소주 집착 없는 자리에서 행보시 행어보시 응무소주 행어보시 집착이 없는 자리에서 보시를 행하라 만약에 보살이 금강경 내용입니다 약보시 만약 약보살이 만약 보살이 무주상보시죠 상에 머무르지 않는 집착하지 않는 보시를 한다면 그 복덕은 불과 사량 헤아릴 수가 없다 헤아릴 길이 없다 그건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여러분이 한 게 아니라 여러분 안에 있는 공이 자기 안에 있는 육바람일 중에 보시바람일을 여러분을 통해 펼쳐버린 거예요 그 공덕을 헤아릴 수가 없어요 우리 인간적 계산으로 한 보시는 딱 헤아릴 답이 나오는데 얼마짜리가 있는데 깨어서 해버리면요 그거는 참나가 한 거예요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직접 한 거예요 그 공덕을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이게 비법이다 하고 얘기해 주시는 지금 이런 게 지금 금강경하고도 통하죠 그러면서 유마경하고 이어집니다 이런 내용들이 그대로 그래서 저는 금강경, 반야경 다음에 신약을 보시고 순서상 맞아요 그게 화엄경, 유마경, 입법계품 공부하시면 자연스럽게 보살학을 입문해서 제대로 밟아가시는 게 된다고 확신합니다 예수님이 28절에 도마보금 이 얘기를 하세요 나는 세상 가운데 내 자리를 정하고 육신으로 사람들에게 나타났다 내가 불어 세상에 내 자리 찾아서 나타났다 이거는 전형적인 보살 선언입니다 내가 중생 구하려고 이렇게 왔다 그런데 나는 그들이 모두 취해 있다는 걸 알았으나 그들 중에 누구도 목말라 하는 자를 찾지 못했다 다 취해 가지고 정신을 잃고 있던 나한테 와서 도를 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 영혼이 인간의 자녀들로 아파하는 것은 이거 유마경 사상이죠 예수님은 아플 일이 없어요 내 영혼이 인간의 자녀들로 인해 아파하는 것은 그들이 마음의 눈이 멀어서 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이런 반야를 갖고 있지 않다는 게 난 너무 아프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불교식으로 말하면 이거 전형적인 불경이에요 유마경에 있으면 딱 맞는 구절이에요 중생이 아프니 내가 아프다라고 지금 얘기하는 게 선구입니다 이게 선구가 될 수 있어요 그들이 헛되이 세상에 왔다 헛되이 세상을 떠나려 하기 때문이다 내가 가슴이 아프다 그러나 그동안 그들이 취해 있었으나 그들이 포도주를 떨쳐버릴 때 그들은 그들의 방식을 바꾸게 될 것이다 술에서 깨면 정신 차릴 것이다 이 내용이 나오죠 이런 부분이 공간보금에도 나옵니다 내가 얼마나 고통을 더 겪어야 하겠는가 자기가 일부러 고통을 겪고 있는 심정을 이기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왜 그러면 불어오셨냐는 거죠 보살이죠 그래서 이제 이 금강경에 이런 내용들이 유마경 가면 적극적으로 불어 세상에 힘든 곳 체험 삶의 현장 이런 거 있죠 극한직업 이런 데를 불어 찾아가는 보살도를 아주 선명하게 그립니다 유마경에 오면 그런데 제가 보는 게 이거예요 왜 제가 신약을 중시하느냐 금강경, 반야경만 해도 실존하지 않는 석가모니는 분명히 소승철학을 주로 주장하고 가셨습니다 열반에 들으라 출가하라 하고 가셨어요 대승적인 얘기도 자비 이런 얘기도 많이 하셨지만 그건 대부분 자기 전생에 그렇게 했다라고 주장하시고 그러니까 자비를 닦다가 마지막에는 열반으로 마무리하는 것처럼 얘기를 하셨어요 그런데 보살도는 뒤집어 생각했습니다 보살도에서는 열반은 기본으로 얻는 거고 새새생생 중생구제하러 돌아다니자 오히려 열반에 들었던 석가모니보다 전생에서 중생을 위해서 뭔가 살 배워주고 이렇게 희생하던 석가모니의 상을 더 중시하는 거예요 완전히 뒤집어서 보는 거예요 그런데 그 뒤집어서 보는 보살관대로 살다가 한 실존 인물은 없다고요 석가모니는 그렇게 사신 건 아니니까 그래서 실존 모델이 없어서 대승이 약합니다 등장시키는 불보살들은 다 실존성이 없어요 관세현, 우리 역사에 어디 태어났다는 적이 없잖아요 아미타불도 그런데 실존하는 보살이 나타난 거예요 예수라는 예수보살이 나타난 겁니다 그게 대승불교 영향을 안 줬다고 볼 수가 없고 예수님도 불교 영향을 안 받았다고 저는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분명히 지구상에서 대승사상이 등장했어요 그때 예수님 오시기 전에 이미 등장했어요 이런 금강경, 반야경 사상 지금 도마보금에서 그 사상이 그대로 보여요 일체가 아버지 작용이고 일체가 나로부터 나왔고 그 나는 시공을 초월하고 이월성을 초월하는데 나는 불어 중생을 구하기에 육신을 입어야 한다는 이런 사상이 이미 다 등장했잖아요 만약에 불교랑 교섭을 안 하고 얘기하면요 그럼 더 신기한 거예요 이 자체로도 엄청 신기합니다 대승사상이 신약에서 등장했다는 건 이거는 불교인들이 불교랑 섞지 않고도 되게 중시해서 봐야 될 부분입니다 다른 종교인이라고 무시하시면 안 돼요 왜냐? 불교인들이 중시하는 화엄경, 그리고 화엄경, 십지품, 입걱계품, 유마경에서 공통으로 보살은 외도로도 온다고 했어요 다른 종교인으로 온다고 그랬어요 심지어 유마경에 보면 다른 종교의식 예배도 다니고 다 한다고 그랬어요 보살은요 보살은요 여러분 지금 교회에 가서 다른 종교의 의식도 치른다고 돼 있어요 그러면서도 중생을 구제한다 그러니까 중생을 구제하기로 온 사람은요 종교 달라도 다 보살로 보라고 유마경에서 화엄경에서 다 얘기해놨어요 지금 불자들이 그걸 몰라서 그렇지 불경을 이해를 못해서 그렇지 이미 이거는 기원후 1세기부터 나왔던 사상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를 구분해서 보는 건 부터가 잘못된 거죠 불자 입장에서는 대승은 아닌 거예요 소승적인 발상이지 대승은 아닌 거예요 우리 부처님 말한 거 아닌 건 아무것도 안 믿겠어 이게 소승 아라한들의 입장입니다 대승은 안 그래요 어느 중생을 입에서 나오고 육바람이 나오면 그 사람은 보살이에요 그 사람 말은 들어야 돼요 왜 진리가 말한 거니까 들어야 돼요 법이 설한 거니까 들어야 돼요 다르마가 직접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 기독교식으로 말하면 아버지의 말씀이 그냥 거기서 나온 거예요 성령 임해서 아버지 말이 나온 거예요 그냥 표현은 다르지만 그거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그 순간은 그분은 예언자인 거예요 기독교식으로 말하면 그래서 저는 회통해서 모시라 그래서 인도를 갔다 오셨는지 안 갔다 오셨는지 모르겠지만 예수님의 도마보금에서 분명히 금강경 사상이 보인다 더 선대 사상이 예수님 오기 전에 분명히 인도에서 정립됐던 금강경 사상이 보인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런 금강경 사상의 실존적인 모델이 되어줬다 그러니까 그게 영향이 돼서 화원경, 입법계품, 유마경에서 실존적인 보살 모델을 가지고 그 경전들이 만들어졌다라는 게 제 가설입니다 그럴싸하죠 입증할 건 별로 없습니다 부정한다면 인정하겠습니다 네 말이 구라라면 인정하겠습니다 구라니까요 유력한 가설, 저한테는 재밌죠 아무튼 저는 예수라는 보살을 어떻게든 불교가 껴안아야 된다는 예수라는 위대한 보살을 버리고는 대승 보살도가 설 수가 없습니다 다 전설 속에 있는 보살들을 데리고 무슨 보살도를 하십니까 지금 눈앞에 보살상이 그려지지 않는데 직접 다녀가신 로마 당국의 십자가 체형까지 받은 이런 보살들을 빼놓고요 소크라테스도 껴안아야 돼요 소크라테스 엄청난 보살입니다 신이 명령했다고 인류를 아테네 시민들을 깨어나게 하라고 했다고 일부러 고통을 감수하고 사양 먹을 줄 알면서 버티면서 난 여기서 보살도 하겠다 여기서 쫓아내봤자 난 또 거기 가서 보살도 해야 되는데 어차피 사정은 똑같을 거다 아테네 사고 싶다 나는 내가 발령받은 곳은 아테네다 이런 구체적 주장한 이런 보살상들을 버리고 무슨 대승 보살도를 노네요 그래서 불교는요 문을 열어야 돼요 공자님 위대한 보살입니다 그 중국의 그 엄청난 인민들 속에 오셔서 거기서 인위해지 하자고 외쳤습니다 그 그냥 폐도 무리들이 자기 권력만 취하고 있는데 지식인들 다 어용지식인이 돼서 거기 비입 맞추고 있을 때 인위해지 하자고 주장합니다 소크라테스도 그 당시 지식인들이 소피스트니 해서 자기 마음대로 진리를 재단할 때 아니다 진리는 그런 게 아니다 보편적인 거다 이건 신이 인정해야 되는 거다 하면서 신의 명령이라고 진선미를 주장했던 분이에요 세계에서 그 역할을 하신 분들이 지금 사대 성인 소리 듣는 겁니다 부처님도 그렇고 그 중에 특히 다 대승보살로 봐야죠 그래서 가장 그 중에 가장 소승적인 주장을 하셨던 즉 출가와 열반을 강조하셨던 세상을 떠나라는 얘기를 하셨던 석가모니불은 그렇게 껴안고 보살이라고 가면서 다른 위대한 보살들에 대해서는 종교가 다르다는 이유로 철학이 다르다는 이유로 사는 지역이 다르다고 보살로 안 보고 가겠다 그럼 그런 대승보살들은요 뒤져보세요 유마경 화음경에 그 근거가 있는지 한번 찾아오세요 거기에 분명히 보살은 외도로도 자유자재로 방편을 써서 구제한다 그 보살은 심지어 소승으로도 나서 구제한다 그러니까 석가모니가 그걸로 인해서 보살로 인정받으신 거예요 분명히 가르침은 화음경에서 볼 때는 소승인데 방편이다 하고 넘어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히려 더 보살도를 보여주신 그분들에 대해서는 지금 소홀히 한다는 게 이건 말도 안 쓰이죠 대승불교라는 말을 하질 마시고 그냥 우리는 그냥 소승하랍니다 라고 차라리 선언을 하시든가 자기 입맛에 맞는 것만 갖다 쓸 거면 진리를 뭐하러 얘기합니까 자기 마음대로 재단에서 쓸 거면 이게 진리면 진리를 통으로 다 따라야죠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린 거니까 예수님이 인도 갔네 안 갔네 그거는요 나중에 또 제가 할 일도 아니고 누군가가 찾아내시겠죠 갔으면 근데 가고 안 가고 상관이 없다는 거 저는 그런 사상의 영향 속에서 봐야만 설명이 잘 된다는 건 자명하니까 그리고 이 신약성계 영향 속에서 유마경을 읽어야만 자명합니다 제가 몇 번 말씀드렸죠 얘기만 하고 끝낼게요 몇 번 말씀드렸죠 유마경에 오병이요가 또 등장합니다 물론 초기 불경에도 있지만 이제는 맛이 아주 보살도로 바뀌어서 나온단 말이에요 보살 사상 똑같아요 예수님이 물고기 다섯 마리 아니요 두 마리 떡 빵이라고도 하고 떡이라고도 하고 두 개 놔두고 하느님한테 추건 드렸더니 불어났죠 유마경에서는요 음식이 없었어요 없는데 사람은 유마네 집에 모든 보살과 왕들이 다 왔어요 그래서 어떤 제자가 이거 못 먹이겠는데 음식이 부족합니다 하니까 그런 소리 하지 마라 열애의 열애가 여기서 열애는 하나님입니다 열애의 덕과 지혜를 네가 재단하지 마라 하면서 비니까 저쪽 정토에서 음식이 공수돼가지고 부처님 세계에서 음식이 공수돼서 다 먹고도 마지막 남았다 털 구멍에서 계속 향기가 나가지고요 그 음식을 먹은 사람마다 진리에 이르게 도와주는 음식이었어요 영적인 맛나 유대인들은 그걸 맛나라고 얘기했죠 예수님이 내가 주는 그 떡은 생명의 떡이다 영적인 맛나다 이런 거 이거 먹으면 영생할 수 있다 그러니까 진리에 이를 수 있는 떡을 예수님이 강조합니다 이런 부분 통하죠 그리고 유마경에 이게 나와요 보살은 보시를 잘해야 법보시가 제일 중요하다고 하면서 이렇게 법보시 얘기를 하다가 이런 얘기를 해요 가장 하천한 자를 열애로 보고 보시를 했을 때 가장 훌륭한 보시다 이게 성경에 나온 가장 낮은 자한테 한 것이 내가 나한테 한 것이다 똑같은 소리가 나요 가장 하천한 자를 열애의 복받이라고 보고 보시를 그게 열애라고 보고 보시를 하라는 거예요 왜 열애의 복받이 뭐냐면 열애한테 여러분이 보시하면 엄청난 공덕이 쌓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바치예요 열애 부처님한테 우리가 투자를 하면 엄청나게 받으니까 복받이라고 하는 게 가장 하천한 자를 열애의 복받으로 보라는 거예요 열애로 보라는 거예요 열애로 보고 그냥 가장 하천한 자한테 보시를 하면 열애한테 받는 것 같이 받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하천한 자한테 낮은 자한테 한 게 나한테 한 거다 똑같죠 입만 열면 유마경은 정터 올리겠네요 정터는 이미 왔다 그대가 몰라볼 뿐이다 이거 성경에 나온 천국은 이미 왔는데 그대들은 모른다 그리고 이 얘기까지 합니다 그러니까 거기 이 이쪽에서는 성령 세례에 상응하는 게 불교에서는 발보리심이에요 보리심을 바란 자는 성령의 세례를 받은 자는 항상 성령의 즐거움을 취하지 육정의 그런 타락을 취하지 않는다 라고 하듯이 이쪽은 똑같이 그 문장이 있어요 이 한 문장에 보리심을 바란 자는 불국토, 정토의 즐거움만을 취하지 육체의 즐거움을 취하지 않는다 이런 거 성경에 용어 바꿔서 넣어놓으면 그대로 맞는 구절들이 불국토라는 개념 자체가 석가모니한테는 없습니다 석가모니는 현상계 아니면 열반이에요 우주에서 사라지거나 우주가 있지 부처가 사는 나라라는 개념이 없어요 애초에 어디서 영향 받았겠냐는 거예요 힌두교에도 있어요 그런데도 힌두교 걸 거부했던 불교잖아요 근데 갑자기 왜 예수님 다녀가는 그 시기에 그게 들어오냐는 거죠 정토가 불교 이론 안으로 이런 거 잘 생각해 보시면서 제 얘기 듣고 아 이제 저걸 믿자 그게 아니라 충분히 연관성이 있고 우리는 그게 뭐 재미로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우리 공부하는데 여러 길이 있는 게 아니라 대승이 한 길이 있다는 것을 이런 것을 통해서 이런 비교를 통해서 볼 수 있죠 아 이게 우주에 두 부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진리가 두 개 있겠습니까 그냥 대승의 길 따라 계속 여러분 양심을 밝히는 길만 걸으시면 두 부처 없다는 게요 부처라는 존재는 양심 제일 구현 잘한 양반이라는 거예요 다른 존재가 아니라 다른 걸 잘해서 부처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모든 성인들이 사실은 하나인 게 양심 양심 전공하신 분들일 뿐이에요 그분들은 양심을 구현하신 분들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양심 구현하면 부처랑 똑같다 하는 생각을 가지시고 공부해 나가실 때 이런 이론의 장벽들 종교의 장벽들에 얽매이지 마시라는 거예요 다 거기가 거기입니다 그래서 특히 대승을 지향하면요 거의 입장이 다 똑같아요 똑같은 소리예요 살짝 바꿔놓으면 모르신다는 걸까요 소크라테스가 한 얘기요 예수님이 한 얘기처럼 넣어놓으면요 몰라요 저는 성경 다 외워서 알 수 있습니다 이런 건 의미 없는 소리고요 내용이 똑같다고요 내용이 똑같아요 유교에다 넣어놔도 몰라요 공자님 얘기로 넣어놔도 모를 거예요 내용이 똑같으니까요 제가 봐도 똑같은 사람이 한 말 같이 나온다니까요 진리에서 나온 말은요 똑같은 사람이 한 말 같이 나와요 신기합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들을 제가 비교해서 말씀 안 드릴 수가 없어서 드렸습니다 오늘은 도마보군과 금강경 두 개를 한번 비교해 드린 걸로 그걸 통해서 예수님이 불교에 영향을 받았다는 것도 흔쾌히 한번 우리가 열어놓고 한번 생각해보자 그리고 또 예수님이 불경에 대승 불경에 또 큰 영향을 줬을 수 있다는 것도 불자 분들 또 입장에서 열어놓고 보시라는 그러면 우리가 성인들 이 지구상에 다녀가신 보살들이 한 공동의 협업이에요 이거는 공동의 작업이에요 이 작업을 이해 못 하면요 우리도 보살돌 못 합니다 여러분 보살돌 안 하니까 이런 게 안 보이지 여러분이 보살돌 한 눈으로 보면요 여러 성인들이 그냥 왔다 가는 게 아니에요 왜 그 시대에 같은 시기에 한 지금부터 2000년 전 그 전으로 해서 보살들이 지구에 동시다발적으로 출현할까요 인류가 그때 힘든 상황이니까요 인류가 발전하는 과정에서 인간이 뭔지 한번 심각한 도전을 받을 때 인간의 본성을 가르쳐 주는 분들이 전세계 동시다발적으로 나타납니다 그럼 지금은요 이제 인공지능까지 등장해서 심각하죠 인간의 본성에 대해서 그때보다 더 심각해졌어요 인간이 뭔지 알아야 될 때가 됐어요 그러니까 또 홍의각당이 출현하지 않습니까 아무도 안 시켰어요 저도 이걸 하라고 아무도 강요하지 않았는데 혼자 인간의 본성은 뭘까 해서 달려온 채 세월이 지난 돌이켜보니까 그래요 이 시대의 흐름 속에서 그냥 제가 또 이 역할을 하고 있구나 느껴져요 그냥 인간의 본성은 누군가는 또 연구해야 되잖아요 또 같이 그러니까 물질능력이 발전할수록 인간의 본성에 대한 연구도 같이 발전해야 맞거든요 저희가 그 역할을 하고 있는 이 현실을 봤을 때 저도 신기하잖아요 제 인공지능 그게 그렇게 될 줄 알고 한 게 아니잖아요 그냥 저는 좋아서 했을 뿐인데 이 시대에서 그게 딱 이렇게 쓰이겠구나 이걸 보니까 더더구나 저희가 해온 작업들이 참 이 시기에 되게 중요한 역할 예전 성인들이 했던 역할을 우리가 잘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광호한 생각이지만 그런 자부심으로 이런 연구를 하고 알리고 있다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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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